만약에 탄소의 가격을 미국에서 적정 가격을 제시를 하잖아요. 상업이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는 지금 자연을 상대로 자살 행위 같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굉장히 원색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진짜 맞나 그런 게 좀 있어서 전 세계의 규제가 다 동시에 있을 수 있는 탄소의 가격을 매겨야 된다는 그런 출발점이 필요한 것이고 기후위기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다. 지금 월드뱅크에서 2016년에 만약에 기후위기를 그냥 그대로 두면 2050년까지 18경원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온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기후위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더 이상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정명이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국경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저희 3프로TV를 시청해 주시는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순서로 여러분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요. 사실 최근 얼마 전에도 미국에 굉장히 큰 추위가 오기도 했고요. 작년에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큰 화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호주에서도 그렇고 아마존 지금도 화재 중이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중국의 삼엽 때문에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홍수가 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지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한 한 해를 우리가 지냈는데요. 이 기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사실 일부 운동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가 체감하는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꼭 아셔야 될 그런 화재가 되고 있죠.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업계에서가 아니고 정말 세계적인 분들을 저희가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그린피스에서 이 기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또 홍보하시는 분들을 오늘 특별히 모실 텐데요.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저를 좀 도와주시려고 제 옆자리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하 위원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환경단체죠. 그린피스에서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지석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시자 또 팀장을 맡고 계시죠. 정상훈 팀장께서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린피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더 입사가 빠르니까 올해로 50년이 된 환경단체고요. 처음에는 반핵으로 시작했다가 택무기 실험반대 이런 거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고래 포경선 이런 거 막는 거. 사실 그걸로 제일 유명한데 안타까운 점은 그건 한 40년 전에 하던 건데 고래 포경선 하면 막 쫓아가서 못하게 하고 그런 그린피스 써있고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막고 이래가지고 동물을 위해 사람이 몸을 던지네. 이런 걸로 좀 충격과 신선함을 가져왔지만 그때 이미지가 굳어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사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많이 캠페인도 하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좀 덜 알려져 있고요. 요즘은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면 사실 다 무너져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경제랑 또 같이 맞물려서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좀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경제까지 감안한 기후문제를 좀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몇 개국의 사무실이나 이런 인력들이 나가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52개 지구인가요? 52개국? 한국에는 몇 분이나 일하고 계세요? 한 60명 정도. 그렇게나 많아요? 네. 한국 그린피스에만? 네. 한국에 들어온 지는 2011년도에 제가 들어왔다고 알고 있고요. 저는 한 2년 반 전에 입사했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원래 그린피스 조인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원래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그때 2004년도부터 기후변화 대응 전략, 친환경차 이런 거. 현대차에서요? 네. 기획실에서 열심히 올리다가. 핍박받은 역사가 긴 거는 제가 공감에 많이 갑니다. 지금 그만두면 제일 잘 되기 전에 그만두는 거라서 저도 쭉 와가지고 요즘은 아무튼 ESG 투자나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는데 저도 아무튼 핍박받은 역사가 길죠. 팀장님은요? 김지석 전문의원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어릴 때 그린피스의 고래를 막는, 포경선을 막는 그것을 보면서 꿈을 가졌죠. 저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싶죠. 울산, 포항 쪽에서 살았어서 더 그러신가요? 한병원 의원도 여러 차례 나오셔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고 항상 세계인의 관점에서 기후문제를 보고 계시는 두 분이니까 오늘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말고 얘도 그렇게 실증적인 예를 들어주시고 진짜 어느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더 강화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실증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탄소 국경세 생긴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조만간 있는 얘기입니까? 한병원 의원은? 그냥 그럴 우려가 있다는 정도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유럽은 이미 지금 실무적인 작업에 자국 내에서는 들어갔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빠르면 내년 정도부터는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협상을. 2023년부터는 도입을 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어서 물론 전면적으로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군들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현실이다. 당연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이든도 대선 때 공약을 했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미 탄소의 가격을 가지고 적정한 가격이 얼마냐냐를 가지고 지금 이미 페이퍼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톤당 50불이 되느니 120불이 되느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탄소의 가격을 미국에서 적정 가격을 제시를 하잖아요. 산업이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들은 그만큼 투자가 이뤄야 되니까. 투자 비용이 많아지는 거니까 줄어드는 거니까 좌초자산 하나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에 서 있는 산업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은 현실을 많이 지금 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조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좀 많이 그런 게 뭐냐면 일단은 제가 전문의원의 타이틀에 어울리게 좀 더 디테일 말씀드리자면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회가 있고 EU 집행위가 있는데 보통 집행위는 약간 균형 잡힌 시각 이러면서 조금 산업도 측면도 감안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위 부의원장이 한 2주 전쯤에 탄소 국경세를 하지 않으면 우리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생존할 수 없다. 그전까지는 제가 현대차 있을 때도 유럽 EU 집행위하고 EU 의회하고 좀 충돌이 있었어요. 좀 더 빨리 기세를 하자. 좀 더 빨리 하자. 조금 천천히 하자. 그런데 집행위는 메르켈하고 어떻게 해도 돼?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조금 딜레이를 시켰는데 제가 이번에 EU 집행위 부의원장이 이거 탄소 국경세 안 하면 우리 EU 기업들이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말하는 걸 보고서 이번에는 정말 하겠구나. 이거는 간다 싶었습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 전문의원은 좀 이상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UN에서 사실은 한 2주 전쯤에 자연과 평화롭게 지내기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UN 사무총장이 우리는 지금 자연을 상대로 자살 행위 같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자살 행위? 네. 굉장히 원색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진짜 맞나?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약간 절체절명의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IMF도 한병합 의원님 아시겠지만 탄소세를 75달러 정도를 최대한 매겨야겠다. 돈당. 그거를 사실 2년 전쯤에 벌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돌아가는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조용해서 제가 열심히 자료를 보다가도 내가 잘못 봤나? 아닌데. 맞는데.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방금 산소화기 얘기도 하시고 우려된 부분 얘기도 하셔서 잠깐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과연 탄소 국경세 도입을 우려를 할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먼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이제 탄소를 줄여왔지만 또 이제 GDP는 늘어난 이제 디커플링 형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열심히 줄이는데 유럽과 같은 지역에서 규제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규제가 약하면 탄소 배출이 일어나죠. 그런데 탄소는 한국에서 배출한다고 해도 유럽에 가서 또 영향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 가서 영향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구온난화는 모든 지역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 세계의 규제가 다 동시에 있을 수 있는 탄소의 가격을 매겨야 된다는 그런 출발점이 필요한 것이고 기후위기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다. 지금 월드뱅크에서 2016년에 만약에 기후위기를 그냥 그대로 두면 2050년까지 18경원 이렇게 이제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온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기후위기를 그냥 내버려두면 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더 이상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정명이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명분은 탄소 국경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텍사스에도 엄동서라니 오고 그런다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인데 사실. 저도 미국에 살아봤지만 사실 거의 난방도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런 동네 가면. 없죠. 그래서 사실 홍콩도 저도 예전에 출장 다녀오고 홍콩에서 동사한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때 보면 그게 영상인데 동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난방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저체온 쪽으로 돌아가시는 건데 그런데 이게 트럼프 연간에 워낙 우리가 세뇌를 당해서요. 이거 다 사기라고. 이게 뭐 그냥 자연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추세를 가지고 기온이 올라가고. 그런데 실제로 그린피스 같은 데서는 어떤 논의가 있어요? 사실 저희 논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희 규모가 좀 있는 단체지만 단체가 맞다고 얘기한다고 사실 해계가 귀 기울일 필요는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건 과학 영역인데 트럼프는 코로나도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며칠 전에 50만 명이 죽게 마스크 안 써도 돼. 뭐 이런 좀 그런 식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사실 주식 시장의 큰 손 아닙니까? 보험회사들이 자산 운영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대비 못하면 우리 자산이 다 가치가 훼손되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잘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는 금융시장도 무너지겠다 해서 사실은 블랙록 CEO 레리핑크. 유명하죠. 그 사람도 지금 만약에 이사회 멤버가 기후변화를 이해 못한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반대로 투표할 때 반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해외에서는 좀 시끄러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조용하게 좀 묻혀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텍사스 한파 때문에 지금 미국 난리였잖아요. 그때 텍사스 주지사가 처음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풍력 터빈 때문에 그렇다. 풍력 터빈이 얼어붙어서. 그것도 돼서 특필 됐더만? 돼서 특필했죠.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모든 발전원들이 다 왜냐하면 절연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이제 다 얼어붙은 거예요. 전형가스 바이프라인도 얼어붙고 원전 취수구도 얼어붙고 이러면서 이제 또 정정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알아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메이저 언론들은 다 이제 앞부분에 있었던 풍력 발전기가 문제야. 우리나라의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 원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메이저 언론들이 대서 특필을 했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애널리스트 타이틀만 없다면 제가 상당히 원색적인 얘기를 할 건데 아무리 언론에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회의 공기니까. 그런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논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는 많은 분들은 메이저 언론이 하는 얘기니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경제부터 먼저 망가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헬스케어 관련된 역량들은 사실은 나중에 문제고요. 경제부터 망가지기 때문에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들을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원색적인 잘못된 왜곡된 팩트들을 남발하는 언론 분들은 꼭 아마 생각을 하시고 경제가 망가진다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셨는데 그럼요. 어떤 로직에서 경제가 망가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물론 그 안에 벌은 돈을 갖다가 건축에 집어였는데 그게 또 잘못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만약에 석탄발전산업이 정말 전망이 창창하고 수요가 막 넘쳐난다면 어떻게든 메꿀 수 있잖아요. 이걸로 잘 벌어가지고 계속 메꾸면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는 수주가 안 될 뿐더러 그거를 건설한다고 나서면 삼성물산이나 한전의 투자자들이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거 지금 하겠다는 방향하고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은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 투자하고 있는데 곤란한데? 라고 보내기도 하고 한전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북부펀드 전 세계 주식의 1% 이상 가지고 있는 거기하고 네덜란드 연기금 거기도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그렇죠. 다 빼버렸거든요. 계속 대화 시도를 해봤고 말을 했지만 계속 석탄하니까 계속 석탄하니까 이런 포트폴리오 사업도 너무 안 좋다. 뺐는데 보면 또 한전이 그러면 아니야. 우리 우직하게 해가지고 돈 벌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주가는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석탄 관련 회사들 주가는 미국 같은 경우도 완전히 박살났고요. 진짜. 피바디 석탄 이런 데 파산했고요. 100년 역사가 넘는데 테슬라가 저게 맞냐 틀리냐 논란이 있지만 전기차를 하는 업체는 굉장히 그런 시장에서의 반응이 이거 되게 앞으로 전망 좋은 데라고 하지만 내가 큰 SUV인데 디젤 가솔린 엔진 많이 만드는데 이러면 사실 밸류에이션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약간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꾸 그걸 고수하고 오늘도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애플이 하이닉스한테 RE100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100%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를 만든 거를 소싱을 해왔다는 거를 입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뭐 TSMC 대만에 있는데 거기랑 우리는 그냥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해봐. 라고 말했다고 한국일보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을 제가 100% 해보지 못했지만 LNG선이나 이런 걸 잘 만들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 LNG도 소비를 늘려야 되는 자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LNG선도 사실은 오더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조선업도 빠지고 반도체도 고객 좀 줄어들고 그런데 고객이 하필이면 애플 같은 큰 기업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주력 상품 하나씩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한전도 기법하고 삼성물산도 기법하고 그런 게 잇따라 발표가 되긴 됐죠. 그냥 압박 때문에 맞이 못해서 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진심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글로벌에 지금 ESG ESG 투자가 열풍이거든요. 투자 금액 자체가 지난 2018년 이전까지하고 2019년 이전까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미 민간단에서는 글로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쪽 산업에 투자를 하고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이 늦게 돼 있는 거고 사실 큰 대기업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 하면 다 해외에서 하는 거죠. 공작도 해외 짓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의 공동화가 일어나는 거죠. 고용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남아서 여기서 사는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괴멸적인 파괴를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너무 지금 경시하는 경향이 팽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까고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특정 어떤 에너지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좀 많이 파생이 되는 것 같다. 원전. 원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지키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상당히 공격하는.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왜 원전을 그렇게 옹호하고 또 반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왜 원전을 그렇게 원전 하면 진보고 원전 안 하면 보수고 그런 거예요? 거꾸로인가? 왜 그게 있는 거죠? 그냥 원전도 그냥 석탄이나 이런 맥락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된 거죠? 다른데. 그런데 이제 원전은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후쿠시마 사퇴를 통해서 이미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성이 과연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걸 다 했어요. 해일이 얼마 정도 올라올 수 있을지. 그런데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 그것보다도 더 많은 기후 피해가 입으니까 그것을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는데 한반도에 2030년에 얼마나 홍수 피해가 많이 있을지. 그것을 했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한 330만 명까지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클라이밋 센츄럴이라는 미국의 기후변화 분석 기관에서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부 원전 시설들이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결국에서 기후변화는 앞으로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그렇게 심해졌을 때 과연 우리가 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원전 시설을 지을 수 있을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소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그 대신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려면 아까 한병호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텍사스에는 그렇게 풍력발전이 이번에 멎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기후변화에 있어서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추운 지방은 추워지는 것에 대비해서 풍력발전 시설을 만듭니다. 어느 정도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이게 멎는다고 하더라도 방사능이 누출되는 것이랑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후변화가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과연 원전을 짓는 것이 맞을까. 지금 석탄이 한 40% 정도 전력발전에 있는데 그럼 석탄을 다 빼고 그걸 원전으로 채운다고 하면 40% 과연 우리 국토의 원전으로 정기발전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만약에 그것을 지지하는 정치인들도 쉽게 답을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원전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저는 조금 의문이 많습니다. 저는 약간 좀 더 전문성 있게 답변 드리자면 사실 국내만 좀 이런 식으로 원전과 반재생이 막 싸움이 굉장히 심하고요. 유독이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해외에는 그런 거 거의 없고요. 제가 현대차 다니다가 영국 대사관에서 일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기후에너지 담당 일을 했었는데 영국은 어떤 식이냐면 사실 저 좀 파격적인 거였는데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원자력 포함 와서 보조금을 얼마 정도 주면 건설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입찰을 해봐라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사실 환경단체에서 아니 왜 원자력을 껴주냐. 그때 정부 입장은 아니 뭐 저탄소금 하여튼 뭐 해보라고. 결론은 뭐였냐면 너무 비싸요. 원전이. 원전이 해상풍력보다 지금은 약 한 40%, 50% 이상 비싸서. 그건 영국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게 전 세계 어디 가도 뭐랄까. 만약에 정말 원전이 너무너무 경제성이 좋으면 국가가 지원하거나 이런 거 안 해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막 막아도 삼성전자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반도체 그만 만드세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거기다 죽을까요? 나가죠. 기술 좋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정말로 경제성이 너무너무 좋고 정말로 기술이 좋으면 그럼 우리나라 정부 정말 재수없다. 나 해외로 나가겠다 했을 텐데 못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지을 때 정부에서 건설 자금을 대주고 이런 걸 안 해주면 아무도 짓겠다고 손드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렇게 오픈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추진하고서 그것조차도 왜 이렇게 비싸게 져 하면서 온갖 비난을 받고 다른 걸 추진하던 히타친 이런 데가 접고 나갔거든요. 우린 도저히 못 짓는다. 그래서 그랬다며요. 감사해보니까. Too expensive. Too dangerous. 그런데 일단 expensive에서 굉장히 밀립니다. 재생에너지가 예전에 비쌀 때는 원전이 더 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생에너지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고 원전은 사실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안전장치도 더 해야 되지. 콘크리트, 철판 이런 것도 굉장히 안전하게 해야 되지. 그래서 사실 해외에서는 그냥 경제성에서 끝났네. 뭐 알아서 해봐. 그런데 너무 비싸네. 딱 그냥 끝났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굉장히 심하게 정치쌤이 되고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메이저 발전원이 국내에서는 원전이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원전의 역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원전의 역할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산업화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위상이 올라오게 됐는데 큰 역할을 했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인데 변하잖아요. 세상은 변하고 산업은 변하고 경제성도 변하는데 원전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글로벌 리바스 때는 사양산업화되어가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개도국들 위주로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그 국가들도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거의 그런 영화에 따른 수많은 고용인력들이 있고 이분들이 아주 중요한 직책에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탈원전을 한다니까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는 거고요. 충분히 이해는 할 수나 있으나 그런데 그거를 이제 타협을 해야 되겠죠. 글로벌 트렌드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전 산업 종사자들이 저항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사회가 움직여요? 재생에너지 100%가 돼야지 탄소배출 제로 시대가 오는 것이고 재생에너지 100% 시대에는 사실은 원전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저 발전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껐다 켰다 갈 수 없는 발전원이에요.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100%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동화된 전력망이 필요하고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원전이 들어와 있는 이상은 그만큼은 재생에너지가 못 들어가게 됩니다. 발전 원리상.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도 경제성도 잃었지만 원전을 갖다가 없애는 방향으로 대부분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어쨌든 그린피스라는 게 전 세계 기후에 관련된 캠페인도 많이 하시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 중앙정부의 대응이라는 게 꼭 무슨 발전원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바뀐다든지. 사실상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그 주제, 결국에는 탄수 국경세가 그중에 하나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또 시장 자율 규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탄수 국경세 같은 경우에 유럽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걸 도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의 정책 공약을 보면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지 않는 국가에서 아주 카본 인텐시브한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을 수입하게 될 때는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든지 비용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쿼터를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공약에 명시를 해놨죠. 그리고 앞으로 4월 22일, 그때 지구의 날인데 그때가 되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를 모아놓고 기후 정상회의를 한다. 아마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전 세계의 무역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유럽이 탄소 국경세를 내세운다면 미국도 아마 그거를 참고를 해서 미국에서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통상 무역을 체결할 때도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는 국가냐, 아닌 국가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은 파트너십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또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이 있자마자 GM이 2035년 이후로는 내연기관을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표까지 나왔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 자동차 규제가 아주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30년. 프랑스는 좀 늦게 해서 한 40년도 되면 내연기관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내연기관차를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국가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 외에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은 거죠. 아까 애플 얘기도 잠깐 하고 했지만 아리베 캠페인 같은 걸 통해서 기업이 제품 생산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고. 그리고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 파트너사들, 특히 우리나라에도 많은 파트너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요구를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금융기관에서도 더 이상 하정연료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그런 많은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아리베에 대한 얘기들을 작년부터 많이 하셨잖아요. 재작년부터 또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각국의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을 받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실증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국내에 알려진 사례인데요. BMW에서 배터리를 아리베을 해서 좀 납품이 달라 했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대응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국내 공장 납품은 못하고 해외에 유럽의 공장을 지어서 납품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왜냐하면 그쪽은 수력발전 이런 걸로 해서 아리베 공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LG인가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고. 하이닉스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처럼 압박받았다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상당한 얘기가 계속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 애플이 예를 들면 삼성 거는 그냥 사주고 하이닉스 거는 아리베카라고 그러지는 않겠지. 그런데 아마 애플에서도 물량을 봤을 때. 그렇죠. 여기서 많이 가져오고 여기서 조금 가져오는데 이거는 대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대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 좀 특이한 점은 애플 같은 경우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아직 시키지 않은 자기의 서플라이 체인까지 다 하겠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선언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납품하던 기업은 그 나라가 탄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거기에 납품을 하려면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019년부터 소니를 포함한 재팬 클라이밋 인시티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후행도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NGO도 들어가 있고 기업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 기업이 벌써 한 2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을 40에서 50% 해달라. 그거 안 되면 우리 공장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번 하고 작년 말에 또 하고 올해 초에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우리는 계속 공장 돌리고 싶다, 여기서.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안 되면 인력도 있고 공장도 있고 다 있어도 바이오들이, 사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해달라. 40에서 50% 해달라. 현재 일본 정부 목표는 22% 정도거든요. 우리나라는 참고로 우리나라는 20%입니다. 제가 그게 과연 맞는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기업 관점에서 생각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병환 의견 좀 보태주세요. 이게 자꾸 환경단체가 부장한 것에 드릴 수 있어서. 애플이 최근에 국내에서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R200을 점검하는 직원을 뽑았는지 하여튼 뭐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우파 온 거 아니에요? 네? 우파가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렇게 나이 든 사람이 할 건 아니죠. 저는 봤는데 별로 페이가 좋을 것 같지 않아서 넘겼고요. 그런데 아시아 전체를 관리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로. 아마 웬만한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유명하군요. 그런 잡포스팅이. 돌죠. 웬만한 빅텍들은 지금 그런 잡들을 만들어서 자기 밑에 서플라이들을 지금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EU는 아마 연내에 EU로 납품되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탠다드를 제시를 할 겁니다. 환경 관련 스탠다드들. 리사이클을 어떻게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전력으로 만드는 것이부터 모든 것들을 해서 할 것이고요. 당연히 미국도 그렇게 하게 되겠죠. 이대로 계속 그냥 가만히 놔두면 대한민국의 그린 관련 제품들은 제대로 수출하기 어렵습니다. 딱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외치고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지금 되게 시니컬하게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하는 건지. 지금은 그러니까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원전하고 어쩌고저쩌고 탓할 게 아니고 다 직권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절대 다수당.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죠. 걸어야 되는데 많이 좀 미진한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으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하나 둘씩 결과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결과들이 나오고는 있긴 한데 속도를 좀 더 내야죠.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직권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황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저희가 몇 번 하기도 했고 또 우리 한병환 의원이 워낙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얘기를 많이 해서 구체적인 제언을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또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언에 앞서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과연 이제 우리 경제 탄소 국경세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실 저희가 그거를 의뢰를 해서 조사를 또 해봤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탄소 국경세를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도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고 중국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어쨌든 큰 교육 대상국이기 때문에 조사를 3개국을 해봤는데 한 6,100억 원 정도 탄소 국경세를 우리가 3개국에게 내야 하는 2023년에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1조 8천 그러니까 거의 2종 정도 가까이 탄소세를 내야 하는 지금 현재 교육관계라는 걸 다 감안해서 시민에 대해서 해보니까 그렇죠. 지금 수출되는 수출품 그리고 그 수출품에 실제로 탄소 국경세를 만약에 EU가 매긴다면 현재 아까 얘기했던 탄소 가격들 2030년까지 75달러를 매긴다는 중국 같은 경우에 IMF가 35달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철강이나 석유화 특히 EU에 수출되는 철강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달러 정도 그렇게 탄소세를 내야 해요. 2030년에는 그게 이 수출 제품의 수출품 가격의 한 10%를 넘어가는 12% 정도 되는 금액인데 사실은 전 세계 철강 산업계의 이윤율이 한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탄소중립 선언을 하게 된 것도 정말 이런 상황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상황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철강이나 석유화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인데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정부는 그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좀 재언으로 얘기도 하고 재언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요약하자면 저희가 이제 이런 효과가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그냥 몇 줄 쓰면 그건 좀 성의도 없고 괜히 겁주는 것 같잖아요. 환경단체가 좀 가장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겁만 주고 왜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이와이 한영이라는 대형 컨설팅 회사에 계산 좀 해달라 이것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조사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탄수 국경선 얼마가 될 수 있고 한영이라고 언스트영이라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한국 법인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의뢰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세상에 알렸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 기사도 나왔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재언을 드리자면 사실은 또 한병합 의원님이 맨날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돌아가는 게 일단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태양광 풍력. 왜냐하면 그걸 하면 이제 국가 온실가스 줄어들죠. 그다음에 기업의 R200 대응 가능해지죠. 그다음에 또 전기차를 했을 때도 전기차의 환경성은 어떻게 만드냐도 중요하지만 충전할 때 어떤 전기 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낮출 수가 있으니까 재생에너지 확산이 일본 기업들이 벌써 2년 전부터 제가 자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 일본 기업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냐 이거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 그거를 왜 저렇게 하는지 제대로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늘어야 된다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 사실 가장 좀 쉬운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훨씬 어려운 공정에서 수소화는 철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길이지만 훨씬 더 어렵거든요. 제가 아는 한은. 그래서 일단 그거 하고 그다음에 철강 산업을 유지하고 싶다면 포스코도 한다고 말은 했는데 이것도 또 자존심 상하는 건데 미찌비시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에 지금 연 생산 25만 톤 규모의 수소만 원 철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지금 지어서 가동을 시작할 거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작년 말에. 제가 타이밍이 참 국경세 논의가 진행될 때 유럽에서 바로 유럽에다 그걸 지어버리는 걸 보고서 제가 준비가 좀 됐구나 약간. 그렇다고 엄청나게 앞서 나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철강 쪽은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린 수소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수소화는 철을 만들려면 수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수소가 무슨 부생수소나 천연가스를 갖다 개질한 수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럴 경우는 또 필요한 게 뭐냐. 풍력, 태양광입니다. 다시 또 사실 수소화는 그린 수소도 돌고 돌아서 태양광, 풍력을 좀 더해야 되는 걸로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환경단체 맨날 태양광, 풍력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특히 저도 하나 말씀드리자면 핵융합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핵융합 되면 그때 탄소 제로 이런 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 핵융합, 핵융합 좀 이러지 해외에서는 2050년까지 넷째로 탄소 제로 계획해서 핵융합을 옵션으로 보고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돌고 돌아서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저는 자동차는 전기차나 전기버스 초대형 트럭은 수소로 갈 수도 있고 전기차로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거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뭐 없냐. 결국은 돌고 돌아서 태양광, 풍력, 수소화는 전기차. 이게 대부분 해결해주고 철은 수소화는, 그거에 또 그린 수소, 또 태양광, 풍력. 이렇게 되는 구도입니다. 이게. 여기에 조금 하나만 덧붙이자면 저는 꼭 이게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우리도 탄소의 가격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유가 이 정책을 수립한 것은 탄소 누출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탄소의 가격도 매기고 탄소를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유에서 하는 말이 만약에 다른 나라 국가에서 이유와 비슷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 탄소 국경세 적용을 제외를 해줄 수 있다는 걸 시사를 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탄소세를 적용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철강이라든지 화학에서 생산된 제품에 세금을 매기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런 탄소 국경세를 재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꼭 내야 될 돈이라면 차라리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내면 그 돈을 아까 얘기했던 그린 수소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를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재난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재난지원금으로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을 거고 이후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도 마련을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워낙 국가 재정이 많이 필요한 시기고 그리고 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에서 용역을 시작을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기업들과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환경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좀 고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탄소 가격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75불, 75불 얘기를 하는데 사실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75불이라는 것도 사실상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75불이 나왔을 때는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후에 2도 상승하는 것으로 막기 위해서 몇 돌을 낼까? 그러니까 75불이 적당하겠다. 2030년까지 1톤당. 그렇게 IMF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2018년에 송도에서 전 세계 UN의 IPCC라는 과학자들의 회의를 했을 때 이 2도 상승이 아니라 1.5도 지구 온도 상승을 막아야 돼. 그렇다면 사실 2도 상승 시나리오로 만들었던 탄소 가격은 그것도 적은 거거든요. 75불도.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가격을 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대해서 탄소세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제로 그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벌어든 돈을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정책적인 제안은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인 대타협을 먼저 이루고 전환의 길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정치는 정치권대로 4분 5위를 해 있고 또 거기에 영염맞는 국민들은 현장에서 또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앞으로 지금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도 현장에 적응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 또 대선 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을 초월하는 사회적인 대타협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타협에 의한 또 이걸 실행하는 기구를 정권을 초월해서 만들어서 이거는 정권하고 달리 상시기구로 만들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하는 그 방향이 아주 확고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저도 한병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 작년에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지만 그게 국제과수한 거잖아요. 그 방향은 옳고 저희도 지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정권이 바뀌면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한병화 연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야가 모두가 합의를 하고 그것을 국가의 의무로 만드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여야 모두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정부안과 함께 논의가 돼서 대안이 결국에는 통과가 되겠죠. 그 대안에서 반드시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의 의무로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생존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기업이 앞으로 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경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정치에 못 기대를 한다는 게 그런데 결국은 가게 될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되게 스마트합니다. 한명국 기업들이 스마트하고 벌써 지금 난리입니다.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신산업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SK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룹들이 ESG를 아주 화두로 삼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기업이 선도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많이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 전향적인 모습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3세, 2세 이런데 어쨌든 교육을 잘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보다는 또 해외 트렌드에 따라하는데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명되는 큰 대그룹의 현재 경영진 중에 누군가가 관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좀 좋은 측면에서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좀 큰 방식이죠. 굉장히 큰 방식이죠. SK가 하니까. SK 얘기인데. 현대도 치고 나오고. 요즘 삼성이 조금 늦긴 했지만 삼성도 지금 삼성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프레셔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두 갈래인 것 같아요. 글로벌 M&A하고 ESG. 그렇죠? 글로벌 M&A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ESG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 위주로만 지금 M&A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국민연금도 천명을 했잖아요. 50% 이상 ESG 투자합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하면 어쨌든 연기금의 생태계 하단부에 있는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데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그래서 저는 우리는 왜 항상 이런 화두에 대해서는 항상 따라가는 입장일까? 왜 대한민국은 환경, 대한민국 사람들 기관지가 세계에서 제일 강합니까? 산업국가에서? 식량도 많이 수입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기후가 막 엉망돼서 식량이 한 30% 날아가도 자국민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밖에서 비싸지고 안 나오면 되게 곤란해지는데 좀 뭐랄까 담이 센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잘 쓰니까 이걸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식량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2100년까지 25% 정도 쌀 생산이 줄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식량 자금률이 50%가 안 돼요. 그런데 한국만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죠.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해외에서도 가문가 같은 홍수 같은 형상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가격이 널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면 아주 식량 안보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그건 이미 지난번에 작년에 홍수가 왔을 때 중국? 아니요. 한국에서 장마가 왔을 때도 실제로 제가 밭을 가보니까 거의 1,5배씩 이렇게 야채값이 올랐더라고요. 그 한 번만 그렇게 와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쌀이 25% 줄어들고 해외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면 어떤 현상일까 정말 우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있었던 가뭄. 그 가뭄이 시리아의 식량 가격을 폭등시키면서 내전을 더욱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경제 문제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긴 했지만 식량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진짜 심각한 문제죠. 제가 보면 거기까지 생각하고서 매일 살면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들은 이미 많은 압력을 받고 있고 그거에 경쟁업체들하고 봐서도 비슷하게 맞춰나가려고만 해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걸림돌로 보고 있는 거는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 있지도 않은 중금속이 나온다 내지는 쓸모없는 전기가 나온다 이런 게 너무 강해서 태양광은 또 일부 파행적으로 한 부분 같은 것도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일부거든요. 일부. 그런데 너무 유명해진 거죠. 그렇죠. 이런저런 환경 피해가 일부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인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병원 의원 좀 어렵게 모셨으니까 오신 김에 우리 신재성에너지 쪽에 점검을 좀 해주세요. 투자의 관점에서 작년에 사실 워낙 좋았습니다. 그린산업 관련주들이 전 세계 시장을 다 휩쓸었고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ESG와 관련된 ETF 펀드의 순유이백을 보면 2019년까지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연간 몇십억 달러 이렇게 하다가요. 작년도에는 750억 달러 정도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어요. 두 달 동안에 거의 지금 300억 달러 육박할 정도로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 관련 주식들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코로나 이슈 때문이죠.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눌려있던 주식들에 돈이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그것과 무관하게 올랐던 그린산업주들에서 돈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상황이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린산업은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이클 산업이 아니에요. 시클리컬한 산업이 아니고 확정이 되어 있는 산업이고 계속 이쪽에 돈들이 들어오고 기업들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정부도 이쪽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시간만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모두의 우리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쓴소리를 했지만 사실은 이 방향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민간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PPA법이죠. PPA법도 산자비 소위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비율, RPS라고 합니다. 그것도 기존에 10%로 상한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5%로 상한선이 대폭 올랐습니다. 올라서 소위를 통과를 해서 어쨌든 지금 정부는 이런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착착착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늦었지만 사항들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투자자분들은 이 산업은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는 산업입니다. 사실은. 되게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너무 급하게 급하게만 투자 안 하시고 중장기준을 보면 되실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대타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대선이잖아. 내년에 가면 또 정치적인 화두가 되고 또 대선 결과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거 또 표류하는 거 아니야? 그럼 국내 또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댄통 한 번 당한 적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뭐 격이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럽과 미국, 중국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은 중요하지 않는데 아, 시장으로서? 그럼요. 대한민국 뭐 이만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설사 원전만 열심히 하겠다는 분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한민국에만 국한돼서 플레이를 하는 회사들은 영향력이 있겠죠. 있는데 대부분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 사실은 작으니까 별로 영향을 안 받으니까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4년 후에 나와서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런 걱정까지는 미리 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아마 어디 딴 데 가 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공화당도 지금 트럼프가 그때 되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78세인가 하면 지금 이미 뭐 검사 조사를 열심히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따님이 나오신다는 얘기도 있고요. 따님은 포기했다는 얘기가 요즘 정선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혈혈으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감용적이야. 우리나라 많이 그랬더니 난리 날 거야. 그런데 그런 모습은 원래 없었거든요. 백악관에 들어서 차위랑 며느리가 같이 딸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저도 유심히 보지만 없던 일인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네요. 그린피스의 김지석 전문위원 그리고 정상훈 팀장님과 사실 기후에 대한 얘기 특별히 탄소 국경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이게 알았다니까 다 안다니까 이런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에서 여기 저희 3프로 TV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할 때는 아마 저분들이 글로벌 네트워크 회의도 하시고 그럴 텐데 한국이 좀 많이 늦는가 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사실 해외에서는 저희 같은 단체가 이런 경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인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빈자리가 보이다 보니까 저게 일단 한 번 잠깐 들어온 건데 한병화 위원 한 명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 해외에서는 그런 경제기관이 경제단체가 환경을 자꾸 이렇게 품어요. 왜냐하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블랙록이 언제 환경단체였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 가서 CEO 서한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이거는 그린피스 사무총장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블랙록 정권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핵심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린피스 월드와이드의 3프로TV가 이런 환경단체를 품으려고 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도 바쁘신 가운데서 오셔서 여러 가지. 그런데 좀 힘 좀 내세요.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래도 조금 지쳐 보이시는데 조금 지치긴 했는데 항상 일이라는 게 오르막 있고 내르막 있고 그런 거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리포트 쓰는 거 말고도요. 저는 좀 알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우리나라 환경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뭐든지 사실 길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투자도 길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은 길게 보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환경문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의 관점에서도 환경문제 ESG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다음 주 월요일 7시 반 아침 시간에 여러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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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